2,205억 원, 전두환 씨 일가가 내야 하는 전체 추징금의 액수입니다. 법적인 공방 끝에 이번에 55억 원을 환수하게 됐는데,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전히 받아내지 못한 돈, 867억 원 남았습니다. 박병현 기자입니다. 전두환 씨 일가가 신탁회사에 관리를 맡겼던 경기도 오산시 땅입니다.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이 땅을 압류해 공매에 붙였습니다. 하지만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 신탁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공매로 얻은 55억 원도 국고로 환수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했습니다.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역시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하자 결국 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국고 환수가 확정된 겁니다. 전 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. 전 씨 일가의 추징금 전체는 2,205억 원입니다. 1997년 대법원이 확정한 액수입니다. 그동안 환수한 것과 이번 55억 원을 빼면 867억 원이 남습니다. 이 돈은 결국 영구 미남액으로 남게 됩니다.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전 씨 일가는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끝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. 검찰이 압류했던 재산들도 기존에 예상했던 가치보다 낮아 추징금을 모두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. 전 씨가 숨진 이후에도 추징금 환수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